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한 사람이 10만원 받고 이거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고 10만원 받고? 어 이 자식들은 무슨 말만 남은 샤랍이다 이제 웰컴드링크입니다 웰컴드링크요? 연예인분 오시면은 제가 연예인이요 큰일내요 갑자기 간단하게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과자료 준비했는데 이게 과자.. 과자료요? 과자랑 좀 달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은데 피자볼 떡볼 치즈볼 아아 피자볼을 케찹에 찍어 드시면은 맛있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건 뭐냐? 피자 치즈야 피자 맛나 대장님 드시는 거 보면 다 나으신 거 같아요 약발이야 야 나는 여태까지 먹었던 치즈볼 중에 제일 맛있는데 와 근데 치즈볼 진짜 맛있다 사장님 오리대장 언제까지 메뉴를 버텨야 하나요? 아직 멀었나요? 어 이게 뭐죠 이번엔? 포탈 시그니처 메뉴 포탈 치즈밥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사상검진이 될까요? 네? 사상검진이 될까요? 사상검진이요? 네 검정색이요 하얀색이요 검정색이랑 하얀색 중에? 나 하얀 하얀 하얀? 그럼 두개 다 드세요 딱 넣었어요 검은색이랑 하얀색 중에 맛있게 드세요 우와 반숙이야 우와 이게 포탈 치즈밥이라고 했나? 우와 모입 진짜 맛있겠다 이거 우와 우와 뭐야? 헐 안에 햄이랑 옥수수랑 막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? 개맛있어요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해 진짜 치즈범벅이다 아니 잠깐만 나 이만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그건데? 양이 이렇게 많아 이게? 아니 이게 누가 보면 면인 줄 알겠어 진짜 면 치기 싹 하는 음 든든히 먹으라고요? 저분 뭔가 직원분처럼 말한다 개무서워 고마워요 아프니까 먹는 거긴 해 이거 음식으로 프로팅을 해요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아니 저도 여자라서 똑같은 거 주면 좋고 그런 거지 먹는 걸로 프로팅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그거야 응? 아니 무슨 내가 보면 뭐 치즈스틱 꽃다발을 주면 막 써먹기로니야 이러는 줄 아나 보네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거에요 유튜브 보신 분들 다 속은다고요 치즈 양이 안 줄어요 뭐 나 주웠다 그만 좀 주워도 될 거 같은데요? 다리가 없는데? 다리가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난 좀 궁금한 게 네가 원래 치즈를 이렇게 많이 줘요? 네 원래 포탈 치즈밥인데 사실 밥은 없어요 그냥 치즈를 먹는 맛에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? 잠깐만 어 어 사장님 얼마인지 몰라요 8... 8,000원 8,000원? 잠시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과연 8,000원일지 6,800원이에요 8은 맞췄잖아요 자르세요 6,800원 더 비싸게 불렀어요 8,600원이에요 6,800원 틀린 김에 그러면 제가 틀렸으니까 음식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야 맞췄어 맞췄어 아니야 8,000원에 팔아요 오늘부터 제발 8,000원에 팔아주세요 틀렸으니까 한 분 더 갖다 주신대 못됐다 갑자기 피카츄 처참하게 죽은 거 보셈 후시상태 야 나 6,800원이면 너무 해잖아 진짜로 개인적으로 자꾸 치즈만 나오니까 미칠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아니 별일 안 생겼어요 맞을 텐데 근데 여기 주면 맞을 텐데 아닐 텐데 아이스도 같이 맞을 텐데 아니 와인 씌음에도 이렇게 안 줘요 마실 거를 거기서 안 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시고 아 거기서 안 주니까 이렇게 주는 거라고요? 오빠야 존나 잘해 나 절대 못 이길 거 같아 아 나 근데 나 그렇게 우동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우동 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더 뜨거워 와 죽겠다 이거 어떻게 다 먹니 이거 목이 너무 아팠거든 뜨거운 거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찐맛? 진짜 찐맛? 진짜 찐맛? 네 다 못 드시면은 맛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가 다른 음식으로 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금 충분히 맛있다니까 아니야 다 드실 수 있죠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한 사람이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거를 10만 원 받고 이거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고 10만 원 받고? 어 아 여기 채팅창에 다 드실 수 있다고 뭘 다 먹을 수 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네 형님 여기 음식이 인형님의 든든한 편이 되어도 저 빼고 던뚝방 만드신 거 아니죠? 야 두껴다 강빠 야 이거 있는데 잠깐만 뭐 링크 좀 해야지 샤라 조용히 하라고요 음료가 다섯 잔인데 메인은 이게 밖에 없네요 메인색이 더 나오는 거죠? 칠하고 있어 야 조용히 해 내가 다 먹고서 부를게 내가 다 먹고 부를게 아 진짜 더 먹을 수 있어 아 더 드릴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먹고 전화를 할게 더 달라고 아 그럼 다 먹었는데 전화가 없다 그건 몰래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인형님 찾아가서 소매 넣기 하고 올게요 아 아니야 진짜 사장님 이분 잘 도망가요 잘 보셔야 해요 나 잘 보셔야 해요 안 도망가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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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시에 나한테 봐요 네 자 이 개새끼들아 야 진짜 양이 존나 많아요 진짜 아니 나 진짜 이해를 못 먹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비오트 먹다가 손 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손 여기 비오트 수신다 여기에 계속 있으면 계속 음식을 줄 거 같아 그래서 지금 빨리 튀어야 될 거 같아 사실 좀 무섭거든요 내일 봅시다 영바 응